저녁 노을 앞에 선 인생 편지 삶이 대단하고 인생이 길 것 같아도 결코 대단한 것도 아니며 긴 것도 아니랍니다 내가 팔팔하던 그 시절에는 시간도 더디게 가고 세월도 한없이 느리게만 가더니 인생의 반환점 돌고 나니 다가오고 사라지는 그 시간과 세월이 너무 빨라 마치 인생의 급행열차를 타는 듯 했지요 올라갈 때는 끝없이 먼 길 내려올 때는 너무나 빠른 지름길 그것이 바로 인생의 시계이자 삶의 달력이랍니다 아등바등 한눈 팔지 않고 죽도록 일만 하고 멋지게 쓰고 폼나게 쓰고 당당하게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세대들이 지금 우리의 세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위로는 엄한 부모님 공경하고 아래로는 오로지 자식에게 올인하고 그것도 모자라 자식의 그 자식까지 가슴에 안고 어깨 위에 매달면서 온몸이 부셔져라 일만 하면서도 나는 괜찮아 하는 그 세대가 지금 우리의 세대입니다 인생 극가입고 정말 별것도 아니고 삶 극가입고도 정말 대단한 것 아니고 길 것 같던 인생 절대로 긴 것 아니랍니다 일한 만큼 편안하게 쉴 수도 있어야 하고 버릇만큼 당당하고 멋지게 폼나게 쓸 수도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나중에 하다가 끝내는 한 푼도 쓰지 못하는 어리석은 후회 같은 건 절대로 하지도 말고 해서도 아니 됩니다 늘 즐거운 마음으로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좋은 글 중에서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하루 headstrong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